가요 페이스발 특집 제2회 한방정보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 이번에는 쇼데다시의 무대 한번 이어 볼까요? 네 긴장 살짝 심겨갈 겸 사랑해주세요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영도씨의 무대로 긴장을 한번 풀어가 보시죠. 네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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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주며 하나만 사랑받나 서러워 우는 말 해달라는 말 나만 사랑받나 말해 주며 정렬을 쏟아주옵소 가슴에 젖어있는 당신이 없소 나만 사랑받나 말해 주며 정렬을 쏟아주옵소 가슴에 젖어있는 당신의 모습 나 신나가 나는 사랑받나 아주 이리와 감사합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번에 여자의 모습 한 번 드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두 달 중 부터 75년 후 분ijn eigentlich 한 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눈을 눈을 달고 당신을 만나죠 당신을 만나는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 여자 우린 함께 살자고 내 눈에는 사랑을 nossas 지 당신도 다 Aldenbox 나만요, 기다리 바퀴야 더 큰 반숨을 내놓은 아, 승리하리라 아들무수 여자로 데려가서 당신을 만나죠 당신의 사랑 남은 내게 주어져 우리는 다 함께 손잡고 당신을 만나고 행복은 약속했죠 당신을 떠나고 마음은 때로 깨닫았네요 저의 사랑 남은 내게 주어져 돌아올줄만 해요 아, 스스로 내게 아들무수 구경 함께 하시는 아들무수